2022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GHSA 장관급 회의가 개최됩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감염병 대비 국제사회의 핵심 역량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71개 회원국 장관급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보건안보 주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건안보 2022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GHSA 장관급 회의